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은 이 로미오를 심어 볼 겁니다. 제가 외국 채널에서 외국 남자분이 로미오를 아주 멋지게 키워서 이게 써클라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외국 채널 다육이들이 되게 많이 떠요. 근데 제가 다육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외국 채널을 많이 보는데 그 창들이 너무 붉고 이게 단수가 참 예쁜 로미오를 봤어요. 그 로미오는 뭘까? 우리집의 레드웨보니랑 좀 닮긴 닮은 것 같은데 뭔가 좀 필이 다르다. 그래갖고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그 레드웨보니가 외국 이름으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에케베리아 속 아가보데이스, 로미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아이인지 다른 아이인지 이게 확실한 건지 몰라갖고 로미오를 한번 시켜봤는데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읍내 꼽집분이에요. 읍내 꼽집분인데 여기다가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볼까 합니다. 돋보이게. 그래서 화분에다가 깔망을 깔아주시고 화분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펄라이트를 배수충을 많이 합니다. 펄라이트는 이게 펄라이트에요. 배양토에 섞여져 있는 가벼운 들 아시죠? 그게 펄라이트입니다. 펄라이트 살 때는 가장 굵은 걸로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흙이 있죠. 이게 지금 배양토거든요. 배양토. 이 배양토를 조금 더 섞는 게 좋아요. 얘네들 창들 같은 경우에는 마사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80에 배양토 20%를 섞는단 말이죠. 근데 창들 같은 경우에 성장이 매우 빠르네요. 그래서 빠르게 좀 성장을 시키는 게 좋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제 로미오는 제가 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배양토를 조금 더 섞었어요. 여기 보면 배양토 브라운 계통에 흙이 좀 보이죠. 다른 데보다 좀 더 섞을까요? 이렇게 보면 얘가 배양토죠. 간엽도 심어주는 그 배양토를 조금 더 섞었어요. 이렇게 한 10% 저도 요즘에 한 70대 30%로 섞는데 80대 20%로 섞는데 이제 70대 30% 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섞었습니다. 배양토가 조금 보일 정도로 우리가 다육이를 좀 성장을 시키려면요. 배양토를 조금 더 섞으시면 돼요. 좀 성장을 안 시키려고 그러면 마사를 좀 섞고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거 좀 깔아주고 얘를 그러니까 성장은 우리 집에 햇볕이 잘 들어와 그래도 그 바깥에 키우시는 전문가들 보니까 그래도 마사 80에 배양토 20% 심 더라고요. 바깥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이렇게 얘는 한 30%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배양토가 그 마사가 한 70%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뿌리를 조금 펼쳐를까봐요. 우리가 다육이를 성장을 안 시키기 위해서 마사를 좀 많이 섞는 거거든요. 더디게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창들 같은 경우에는 우짜람이 일반 다육이들에 매우 낮아요. 일반 군민이들 같은 경우에 우짜람이 덜한 게 에케베리아 속 꽃같이 생긴 애들 있죠. 도테랑, 치아와 린제, 치아와 엔시스 이런 애들은 성장이 좀 많이 느려요. 갑자기 베란다에 햇볕이 많이 안 들어와도 목대가 등성등성하게 자라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더 덜 자라는 게 이 창들이에요. 창들 이기 때문에 창들은 크나 보낸다 싶죠. 크게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배양토를 조금 더 했어요. 제가 창들 심을 때 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좀 다음에는 배양토를 조금 더 넣어서 심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야지 창들이 여름을 조금 잘나는 것 같아요. 너무 좀 갑박하게 심어주면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특히 그 몇십 년 만에 그 더위 있죠. 그냥 평탄하게 뭐 35도 밑으로 내려가는 그 더위는 뭐 마사를 많이 섞어도 괜찮은데 올 여름을 제가 놔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좀 성장을 내가 시키겠다. 우리 집 다육이들은 우짜람이 들에 그러면 배양토를 조금 섞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집 다육이는 매우 우짜람이 심하고 이게 웬일일까 애들이 농원에서는 분명히 예쁜 모습을 하고 가는데 집에만 오면 다 초록 옷을 갈아입고 입간격이 등성등성 다육이 클 맛이 안 난다. 그럴 경우에는 화분을 작게 하고 마사를 많이 섞으면 돼요. 마사 100으로 심는 분들도 옛날에는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심어보니까 마사 100보다는 마사 90%에 배양토 10%를 섞는 게 입장이 더 촘촘하고 입장이 더 도톰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갑박하게 해주는 것보다 약간 좀 양분이 있어요. 입장이 커져야 뿌리도 만들고 목대도 만드는데 이제 그걸 성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마사 100으로 심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이제 성장이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 아주 촘촘하게 잘 커. 그럴 때에는 약간 좀 배양토를 창들이 그래서 큰 화분에다 심어주는 거야. 성장이 웃자라지 않고 촘촘하게 잘 크기 때문에 그래서 큰 화분에다가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성장을 시키려고 많이들 이렇게 키우죠. 얘네들이 알로에처럼 대형종으로 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갑박하게 마사를 많이 섞는 것보다 배양토를 좀 많이 섞어서 사실 낮은 화분에다가 키우면 얘네들이 잘 큽니다. 얘는 뿌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신기하게 얼굴을 이렇게 키웠나 몰라요. 그래갖고 화산석으로 복토 없으면 마사토 켜주시면 됩니다. 꽃대를 올리고 있어갖고 지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화산석으로 복토를 해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름은 로미오예요. 되게 괜찮죠. 확실히 영양제 효과가 주는 거하고 안 주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줘봤고 얘도 소주 스프레이를 해줄 거예요. 지금 준 것도 소주물이에요. 소주물하고 다이소 영양제를 섞은 거 이런 거를 줘갖고 이렇게 소주 스프레이도 얘네들이 그 뿌리로도 영양을 섭취하지만 그 입에 기공으로도 그 물을 흡수를 한대요. 이렇게 손톱 가시가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게 이렇게 보이죠. 근데 사막에는 선인장이 가시로 그 겨울에 서리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서리에 가시로 해갖고 흡수를 한다는 제가 그걸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그 멕시코 그 선인장하고 그 바오밤 나무를 보면서 그래서 아 얘네들이 가시로도 영양분을 흡수로 한다니까 얘네들도 손톱이 약간 가시 같지 않습니까? 이 손톱으로 영양을 흡수를 하고 얘네들도 기공이 있어요. 기공 그래서 기공이 다른 다육식물들은 일반 간역들보다는 기공이 적대요. 왜 그러냐면 사막에는 너무 덥고 수분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기공이 자연적으로 많이 이게 진화가 된 거죠. 없어진 거죠. 기공이 많으면 수분이 방출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기공이 일반 그 간역들보다는 많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기공으로 대기 중에 습도도 먹고 그렇다고 합니다. 산소도 내뿜고 이산화탄소도 빨아들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얘네들도 산소도 마시고 그런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내가 좀 키워야 할 그 다육이는 상토나 배양토를 조금 양분 있는 흙을 섞어서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봐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추첨하는 날인데 크리스마스 화분 나눈 추첨이에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화분에다가 미니 화분 안에다가 다육이 하나 이렇게 창 하나 제가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3명을 추첨할 거예요. 뽑아주세요. 크리스마스 전에 보내야 되니까 오순이님 축하합니다. 와우 화분 기분 넘게 뭐 이렇게 두근두근 설레 마침 제가 선물 받은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을까요? 크리스마스 새해 간절한 소망을 담아 꼭 이루어지길 바라며 메리 크리스마스 써주셨습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또 뽑아주세요. 3명을 뽑는다 그랬죠? 김은자님 축하합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너무 예뻐요. 써주셨네요. 당첨되셨습니다. 또 한 분 마지막 뽑아주세요. 이 명수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쓰셨네요. 당첨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나눔 제가 쏜다 그랬죠. 여기다 흙이 두 개가 나갑니다. 마사하고 심을 수 있는 흙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벤트를 12월 달까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안 뽑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벤트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합니다. 자세히